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자취방에 누군가 양밥에 저주를 해놨다 내가 처음 입사했던 회사에서 3년을 근무했어 대기업이었던지라 복지도 좋았고 급여도 나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지 업무도 많이 익숙해지고 내 밑으로 후임도 들어오고 평생 직장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난 3년차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 그 집 때문에 그때가 한참 대기업들이 경기도쪽으로 사옥을 이전하는 붐이 있던 시절이어서 우리 회사도 그 여파로 분당쪽으로 사옥 이전을 했고 몇몇 부서만 서울에 남게 되었는데 난 애석하게도 전자의 경우로 이전을 해야 했지 처음 한 달 동안은 서울에서 분당으로 출퇴근을 했는데 야근을 하거나 회사 근처에서 회식을 하면 지하철이 끊겨서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더라고 근데 택시비가 어마어마한 거야 회사 휴게실에서 잔 적이 있을 정도로 말이야 큰 맘을 먹고 생활터전을 분당으로 옮겼고 그래서 가게 된 게 그 집이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면이 블라인드가 있는 큰 유리창이었어 그리고 침대와 TV, 에어컨이 있고 침대 맞은편에 싱크대와 붓박이 냉장고, 세탁기가 있는 그런 구조였어 당시만 해도 참 좋은 옵션이었고 그만큼 월세가 비싸서 내 월급을 사이버머니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오피스텔이었지 화장실에 샤워부스도 따로 있었어 그리고 입주 조건으로 도배도 새로 해준다고 하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야 처음 며칠간은 짐 정리도 해야 쬐고 회사 업무도 많았고 이래저래 이상함을 못 느끼고 지나갔어 그런데 잠을 자도 자도 계속 피곤하기는 했었어 그냥 내가 좀 지쳤나보다 하고 괴수롭지 않게 넘어간 게 화근이 될 줄이야 그땐 몰랐지 그 집에선 거의 매일 밤 안몽을 꾸고 가위에 늘렸던 것 같아 잠을 자면 항상 새벽마다 한 번씩 깨고 그렇게 잠을 못 자니 출근에선 병든 당마냥 꾸벅꾸벅 졸기일 수였고 업무 능력도 떨어져서 상사한테 깨지고 실수를 반복하고 생활 리듬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하루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와서 현관문을 열려고 열쇠를 꽂았는데 방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도둑인가 싶어서 냅다 문을 열었지 텔레비전이 틀어져 있더라고 내가 깜빡하고 틀고 간 건가 싶어서 끄고 생각을 해보니까 난 TV를 튼 기억이 없는 거야 찝찝했지만 애써 내가 튼 거라고 자위하고 그 사건을 넘겼는데 지금 TV는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틀고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켜져 있고 그랬거든 분명히 보다가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면 꺼져 있고 샤워하고 나와보면 내가 작동시킨 것도 아닌데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 게다가 내가 신발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남이 쓰던 북박이 신발장에 내 신발 넣어놓는 게 싫기도 해서 새로 신발장을 샀는데 퇴근하고 외출하려고 신발을 찾으면 신발이 없는 거야 분명 신발장에 넣어놨는데 말이야 그래서 보면 북박이 신발장에 내 신발이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 그때가 여름이기도 했지만 전기요금이 30만원 넘게 나온 적도 있었어 난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더워도 선풍기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관리실에 이야기해서 전기 점검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내가 사용한 킬로와트대로 전기요금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 누전되는 곳도 없고 이쯤 되니 나 말고 딴 사람이 침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출근하면서 얇은 종이를 현관문 밑쪽에 끼워넣고 출근을 했어 그리고 퇴근해서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악몽은 점점 더 심해졌어 처음엔 창문에 귀신이 서 있는 꿈을 꿔서 창문 근처에 가는 게 싫어졌는데 그 다음엔 화장실에 있는 귀신 꿈을 꿨고 그 다음엔 현관문 앞에서 날 쳐다보는 귀신 꿈이었고 마지막엔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내려다보는 꿈까지 꿨으니 꿈이 점점 지나가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 집에서 내가 편히 쉴 공간이 사라지기도 했지 그러다 쉬는 날 본가에 가서 부모님께 사실대로 얘기했어 부모님도 깨방정 떨던 내가 자꾸만 말라가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지 용하다는 무당집에 가서 부적을 싸우신 거야 처음엔 이런 걸 왜 싸웠냐고 안 가져간다고 특명스럽게 얘기했는데 내 몸이 너무 힘들고 회사는 다녀야겠고 해서 받아가지고 왔어 엄마는 부적을 현관문 앞 벽지에 붙이라고 하셨어 집에 와서 부적을 붙이려고 보니까 현관문 앞 벽지 그 부분에 뭐가 있는 거야 처음 벽지를 붙일 땐 초배지를 붙이고 그 위에 벽지를 붙이지만 원래 벽지가 있는 상태에선 그냥 그 벽지 바로 위에 새로운 벽지를 붙이거든 근데 그 부분만 벽지가 아닌 다른 게 보이는 거야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부적이더라 X자 모양으로 교체되게 붙여져 있던 부적이 벽지 속에 있었던 거야 내가 부적을 붙이려고 풀을 바르니까 덧대져 있던 부분이 비춰 보이면서 부적이 보인 거지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부적이고 뭐고 그 집에 더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몸무게는 이미 정상체중 이하로 내려간 지 오래였고 하루에 3, 4시간 자는 걸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거든 부모님도 이참에 좀 쉬고 이직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셨고 사실 월세도 너무 비쌌어 벽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가랭이가 찢어진 격이었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한시도 그 집에 있기 싫어지더라고 다음날 회사 출근해서 서직하겠다고 부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별다른 말씀 없이 처리해지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후임이 오고 한 달 동안 인수인계하고 난퇴사했어 그 한 달 동안 본가에서 출퇴근을 했어 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4시간쯤 걸렸지만 집에서 자니까 잠도 잘 잤고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어서 그런지 몸무게도 조금씩 들어갔어 부동산에서는 내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통서장에서 두 달치 월세를 내고 복비를 미리 주고 간다는 선에서 합의가 됐지 그리고 이삿날 친구를 며칠 불러서 내 짐을 빼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중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날 부르는 거야 가서 보니까 붓바귀로 입던 신발장에 또 내 신발이 들어가 있더라 이게 왜 또 여기 있나 싶어서 신발을 꺼내려는데 친구가 그게 아니고 자기가 꺼낸 걸 보라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보고 있는 걸 봤는데 신문지에 곱게 쌓여져 있는 어떤 뭉치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고 좀략 아니냐고 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손톱인 거야 5mm 정도 되는 손톱이 수십 개는 넘게 잘려져서 신문지에 쌓여져 있었어 우리 둘 다 경악했지 그렇게 난 퇴사를 했고 이사를 했어 부동산의 그 집 스토리에 대해서 물어봐도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어 그 손톱은 내가 이사하면서 잘 버리고 나왔고 그 이후로 나도 다시 미친 식욕을 되찾고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지 내가 그 집에서 도대체 뭘 겪은 건지 이유가 뭔지 알 수는 없었어 두 번째 이야기 요지 우리 시골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초상인하면 마을 사람들이 일꾼이 돼서 서로서로 돕고 그랬나 봐 그때 당시 까까머리 중학생이었던 외삼촌도 신기한 일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더라고 밤나무집 이씨 할아버지가 그날 돌아가셨다고 해 장이사 일을 투잡으로 하시던 김씨 아저씨를 필두로 마을 사람들이 소집되고 이씨 할아버지의 장례 일정이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어갔어 장례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장이사가 염을 하면 3일장을 치르고 3일장 마지막 날 상회를 운반해서 장지로 가지 그러면 상주를 비롯한 조문객들이 그 뒤를 따르고 마을 사람들이 관을 장지에 묻는 거야 보통 4,5명 정도가 묻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외할아버지도 이분들 중 하나셨어 땅을 파고 관을 옮긴 다음 불그로 덮는데 그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덮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동그랗게 무덤 위에 올라서서 노래를 부른데 노래가락을 글로 표현하긴 힘들지만 망자를 위로하고 극락왕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발로 무덤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탁탁탁 치는 행동을 반복하는 거야 그렇게 봉분이 만들어지면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유족들은 이틀 후에 삼무죄를 지내는 거야 이씨 할아버지의 장례식도 그렇게 무르듯이 지나갔는데 봉분을 만들고 그날 저녁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한 거지 봉분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갑식 아저씨가 그날 새벽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야 열이 펄펄 나면서 아침 낮월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그 몸으로 자꾸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아주 난리가 난 거지 다음날 갑식 아저씨를 병원으로 옮기고 침처도 받고 했는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대 그래서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병이 나을 생각도 안 하고 음식도 못 드시고 그 상태로 며칠이 흐르고 그랬나 봐 그때쯤에 우리 외할아버지도 몸이 좀 안 좋으셨고 이씨 할아버지 꿈을 종종 꾸게 되고 그러셨나 봐 외할머니한테 이씨 알배가 자꾸 꿈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하더라 갑식 아저씨는 거의 한 달이 되도록 차도가 없고 계속 계속 상태가 심각해져 갔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도 하고 자다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서 갑식 아저씨네 농서도 다 망해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갑식 아저씨가 실종됐어 방금 잔까지만 해도 구들장에 누워있던 아저씨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아줌마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 그래서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을 소집해서 갑식 아저씨를 찾아 나선 거야 그리고 한참 후에 아저씨를 찾았는데 글쎄 이씨 할아버지 무덤에서 맨손으로 무덤을 팔 치고 있는 갑식 아저씨를 발견한 거야 이장님이 기겁을 해서 아저씨를 뜯어말리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어찌나 발버둥을 치고 힘이 센 지 몇 명이 붙어서야 겨우겨우 올 수 있었다고 해 아저씨가 정신이 나갔다 돌아왔다 반복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할배랑 가야 하는디 이러다가 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왜 간다요 나는 못 가요 이러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대 보다 못한 이장님이 구슬하기로 결정하고 읍내에 무당 집에 갔는데 무당이 대뜸 사람 잡으릴 있냐고 그 무당 파헤치려고 했을 때 도와서 같이 했어야지 그걸 왜 말리냐고 그랬다는 거야 구슬해도 소용없다면서 며칠만 지나면 그 마을 줄초상 치를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서 무덤부터 파헤치라고 호통을 치더라는 거야 놀란 이장님이 마을로 와서 이씨 할아버지 유족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 다음날 무덤을 다시 파보기로 한 거지 유족들도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거라며 반대를 하다가 갑식 아저씨네 아줌마가 사람 한번 살려달라고 빌고 빌어서 결국 허락한 거라고 해 다음날 새벽같이 인부들 불러가지고 무덤을 파헤치는데 반쯤 파헤쳤을까 뭔가 반짝이는 게 있더래 그래서 흙을 헤쳐서 봤는데 갑식 아저씨네 경운기 열쇠가 거기 떨어져 있었대 마을에 경운기 가진 집이 몇 없었고 갑식 아저씨가 아끼던 건데 아저씨가 저렇게 누워있으니 쓸 일이 없었던 거라 아무도 잃어버린지조차 모르고 있었대 근데 그게 거기 떡하니 있었던 거지 공부를 만들 때 발로 무덤을 치는 그 일을 하면서 열쇠가 거기로 떨어진 거지 무덤은 다시 원상복구되었고 갑식 아저씨도 점점 나아졌다고 해 외할머니는 이씨 할아버지가 죽은 지 49일이 지나고까지 열쇠를 찾지 못했다면 갑식 아저씨는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 갑식 아저씨는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 갑식 아저씨는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